지난 시간까지 지도사 자격제도의 개요와 또 지도사 관계 법령 그리고 지도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일반적인 컨설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데 굳이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컨설팅만 한다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이라는 것은 그 능력을 인정을 해주는 제도로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경우에 경력이 많고 실무 능력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경력이 많고 실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인정을 받는 것은 국가나 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다고 하지만은 오랜 경험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국가로부터 시험에 응시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빠른 지름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도사의 업무 중에 일반 자격이 없는 무자격 컨설턴트의 자격으로 수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많은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도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례에 대한 것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자격사와 같이 특정한 업무 분야를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사의 업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으로 넓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는 얽다고 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지도사들의 경우에는 그 업무 영역을 자신만의 특화해 가지고 지역별로 영역별로 성공한 지도사의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지도사가 무엇이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지도사로서 자격을 취득한 후에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도사 자격 시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누어서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시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영지도사의 시험과목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은 6과목으로서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 경영학, 핵의학 개론 이와 같이 6가지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과목 중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령과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는 기술지도사의 경우에도 1차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1차 시험은 객관식, 오지, 태길형으로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분야별로 3과목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의 경우에는 인사관리, 조직행동론, 노사관계론 3과목입니다. 그런데 노사관계론에 노동법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4과목인 셈입니다. 또 재무관리의 경우에는 재무관리와 세법, 회계학을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3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관리의 경우 세법에는 세무회계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고 회계학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이와 같이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는 생산관리와 품질경영, 그리고 경영과학 3과목을 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마케팅관리론과 시장조사론, 소비자행동론을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수령으로 보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관식 시험에서 논수령 및 약수령이 병행이 되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 양성과정이 있습니다. 지도사 양성과정의 경우에도 지도사 1차 시험과목과 동일하게 6과목을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도사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1차 시험과 다른 것이 객관식 사지태길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도사 양성과정의 시험이 좀 수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지도사 시험과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지도사의 1차 시험과목은 중소기업관념 법령과 기업진단론, 조사방법론, 영어는 경영지도사와 동일하고 다른 것이 공업경영학과 자연과학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의 경우에도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6과목에 대해서 응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방법은 1차 시험의 경우 고지태기령이고 그 다음에 양성과정의 경우 객관식 사지태기령으로서 경영지도사의 시험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도사의 2차 시험음도 지도 분야별로 3과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 분야의 경우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기계설계 3과목을 보도록 되어 있고 금속 분야의 경우 일반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열처리 3과목입니다. 그리고 섬유분야의 경우 섬유재료학, 염색가공, 섬유시험법 3과목이고 화공 분야의 경우 유기고분자공업, 무기재료공업, 화학공업양론 3과목입니다. 그리고 생산관리 분야의 경우 생산계획, 품질관리, 수요관리 3과목입니다.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경영지도사의 지도 분야에도 나오고 있어 이게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지도사에도 생산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에도 생산관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어떤 역량과 연결시켜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처리 분야의 경우 정보통신개론과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공학 3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경우 환경공학개론, 폐기물처리, 대기오염제어 3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분야의 경우 유전공학개론과 생명과학, 생화학과 같이 3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도사 2차 시험도 경영지도사 2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주관식 논수령으로 보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논수령 및 약수령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사 시험의 응시라고 합격기준 및 합격자의 처리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험 방법은 1차 시험은 객관식 선택형으로 하고 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수령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격기준입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었어도 만약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과락으로서 합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합격자의 공고 및 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고 합격자에게는 지도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시험을 응시해서 1차 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은 합격한 연도와 그 다음에 다음 해의 시험에서 2차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과정 이수자입니다.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해당 연도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연도와 다음 해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양성과정을 이수하는데 시험을 안 보는 것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력인정자입니다. 지금 열거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될 경우에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력은 학위 취득 후 또는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그러니까 학위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의 경력은 계산하지 않고 학위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 아래에 열거하는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기능장입니다. 1차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에서 3년 이상 전공 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제44주에 따른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 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와 관련되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가 면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12호로 나누어있는 기관에 대한 연결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은 지도실시기관이 되는 경우에 지금 여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관에서 박사학위를 가진 자가 3년 이상 지도실시 업무를 했다. 그러면 지도사 시험의 1차 시험의 면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보면 지도사 사무소를 개설한 지도사 사무소도 지도실시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지도실시기관인 지도사 사무소에서 지도 업무를 수행을 했다. 그러면 지도사 1차 시험이 면제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에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면제가 대상자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9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1차 면제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는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학위 기준이라든지 학위와 관련된 기준에 대한 문제 중소기업 대학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대적인 상황으로서 이게 필요하냐의 문제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게 개정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정이 된다는 것은 학위 부분에 대한 것이 삭제되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도사 양성 과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사 양성 과정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와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그 다음에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해서 지도사의 양성 과정을 주관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 과정을 시행하라는 목적은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컨설팅 업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 지식 및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전달, 재창조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양질의 컨설팅을 제공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와 조금 다른데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1차 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도사로서 진단사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진단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800시간 이상의 실무 연수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우월하고 이것이 열등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론적인 논리가 다르기 때문에 논란은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개선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크게 확정되어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양성 과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실무 경험이 있는 자들이 대거 유입이 돼서 지도사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유입을 위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양성 과정 수료를 시키도록 하고 수료 환자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를 해주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사 양성 과정의 교육 시간은 현재 1차 시험 과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0시간 이상을 교육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 양성 과정을 수경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는데 지도사 양성 과정 수강 자격은 첫째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자라고 인정되는 자로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또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전문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자는 1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도실시기관에서 경영지도나 기술지도에 관하여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도 양성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호부터 4호까지의 학위, 학력 및 실무 경력은 지도 분야입니다.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지도 분야와 관련된 학위나 학력 및 또 실무 경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력 기관은 학위 취득 전이나 학위 인정 전의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력 기관을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1차 시험 면제제 대상자를 정할 때는 그 실무 경력을 학위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실무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양성 과정을 이수하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학위나 학력 취득 전의 경력도 포함을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의 경우 양성 과정을 실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집합교육은 19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1회 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3월 13일부터 5월 7일 18시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간은 69시간이었고 집합교육 시간 4시간과 온라인 교육 시간 65시간을 실시했습니다. 수강을 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수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PC나 모바일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 과목은 1차 시험 과목과 동일하게 6개 과목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수료 조건은 전체적으로 6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수료하는 것으로 했고 60시간 이상을 이수를 해야 수료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성과정 이수자에 대한 수료 시험은 서울 광남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이어야 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사 양성과정의 수행 형태는 지도사에서 개설한 이러닝 센터가 있습니다. 이러닝 센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여서 지도사 양성과정을 클릭하고 들어가가지고서 지도사 양성과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사 자격 시험 실시 기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도사 자격 시험의 실시 주간 기관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 양성과정과 실무수습 보수교육은 한국경영기술 지도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양성과정과 실무수습 보수교육을 실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법에 정해져 있지만 현재까지는 한국경영기술 지도사에서 이와 같은 것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사 시험 제도는 지금까지 기술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과목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보다 출제 의원이 더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게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기술지도사의 시험을 없애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논란이 수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관련 기관에서 또 산업인력공단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에서 기술지도사 제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여러 차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기술지도사 제도를 없애고 기술지도사를 경영지도사에 포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기술지도사의 자격을 경영지도사의 생산관리와 포함시켜서 기술 및 생산관리로 경영지도사의 과목을 기술 및 생산관리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일단 법령이 확정이 되고 또 법령에 대한 관계되는 시행령 등이 보충이 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기술지도사 제도를 경영지도사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의 기술지도사님들은 아마 경영지도사의 기술 및 생산관리 분야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지 않게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률이 제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행령 등이 완비가 되어진다고 하면 자격시험에 관한 문제는 약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시험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